오늘 핫플 간다고 핫하게 입은 거예요? 오늘 어디 가는데? 여보랑 데이트 가요 익선동 익선동 아 알아봤어요? 여보 태궁 음식 좋아하잖아 예약을 못해서 줄을 서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보랑 데이트 내가 여기서 항상 찍는 이유가 있어 여기서 찍으면 여보 패션이 되게 잘 보여 그래요? 가자 다 닫아도 괜찮다고 할 수 있어 하나는 샀다 오랜만에 나오는 거 너무 좋다 없다 더워 산책로예요 산책로 너무 이쁜데? 오늘 이쁘다 여보 날씨가 너무 좋아요 자주 이렇게 밖에 나와서 브이로그를 찍을까봐 아 좋아 내 학원을 줄일게 네모춤이 유명하니까 세모춤도 여보가 개발해요 난 창작 싫어 머리 아파 그럼 내가 창작해줄게 세모춤 유행시키자 다음엔 동그라미춤 세모춤이야? 이게 세모춤 이거 동그라미춤 여보가 선두주자여 뭘 자꾸 선두주자여 이거 먹으러 제가 검색해서 왔어요 편집해 주시는 분 좋은 자리 한잔 네모 인삼물 자리 되게 좋은데 맡았다 파타이랑 파타콘 커리 이거 갖다 붙인거 아니에요 여기다 꺼주세요 이거 양념치로 완전 코코 나타 되게 쪼꼬 맛있어? 영상도 찍어 이런 거잖아. 영상이야? 떡볶이 커리 치콘 가랑새 맛있겠죠? 나 이거 좋아하지? 이건 좀 더 버터맛이랑 좀 더 달았으면 되겠다. 오, 됐다. 뭐야? 꼬치다가 많이 넣지 마세요. 먹을 데가 없어. 껍데기도 먹을게. 아래 껍데기 타는 거 같아. 혼자 갔다. 원래 알았지? 몰랐다. 모르는 게 말이 돼요? 다른 데 가자. 다 먹었으면 어떡해. 내가 이 와이프님 쪽순이 다음 데저트 맛집 찾았거든요. 오, 입은 거잖아. 배고파. 복담한 거 같아. 가보자. 수플레? 우와, 가격이... 비싸. 오늘날 돈 쓰는 날이에요. 가보자. 믿어보자. 오, 잼. 다 먹었어요. спасибо. 고기공학이 많아요. 고기공학이 많아. 이게... 내가 이렇게 그냥 차지네. 이렇게... 괜찮은데? 오늘 다 지하철 타요. 아 안녕하세요. 이거는 물건이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뭐.. 여기다 뭐 하나 차릴까? 야 근데 익선동 진짜 비싸긴 비싸다. 요즘은 데이트하는 데가 하켓 만들면 진짜 몇천 원을 만들래요. 우리가 데이트를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네. 여기 한 번쯤에 올만해요. 따라오세요. 소금 빵 두 개만 사가지고 갈까? 쿠키 청국이야. 진짜 쿠키일까요? 초코에 생크림 맛있게 많아서 초코를 너무 좋았네요. 우리 여보가 돋보인다. 그래도 맥주는 한 잔 한가요? 맥주에 맥주 하나 하자. 맛만 볼까? 이거 약간 새콤한 건데? 이게 기본 맥주시키기. 역시 마무리는 맥주지. 저는 갑자기 내일모레 차량이 잡혀서 맥주를 먹어볼게요. 치즈가 잘 나오네요. 백경이 좋아할게요. 너무 맛있다. 밥 밥이야. 이거 있잖아. 내일 볶음 하지마. 내가 하나 찍어줄게요. 안녕히 가세요. 여보 가요. 내가 이거 찍어줄게요. 여보 오늘 낮잉들아 고생했으니까 고생했어요. 고생네요. 데이트 잘했죠. 저희는 기상중에서 데이트 잘하고 1차, 2차, 3차까지 데이트하고 이제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 거예요. 안녕. 어디서 오사 Weil. 어, wennte. 아아 surtout. 아아 정말? 아아, 그거 그냥요? 어 API lite 아싸. 적 cert обсужд perceb просwunk 배경 Coronavirus Training